우리 월키언니가 다육식물을 엄청 좋아해서 다육식물을 많이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어요. 이렇게 많이 있답니다. 그럼 다육식물 가족 맞나요? 여기만 있는게 아니라 이쪽에 또 있어요. 봄이 왔어요. 이쪽에 또 이렇게 있구요. 여기만 있는게 아니에요. 여기 또 있어요. 저 다육식물 가족이네요. 봄이 왔어요. 이렇게 많습니다. 1층에 가면 또 있어요. 자아 1층에 가면 또 있어요. 1층에 가면 또 있어요. 1층에 가면 또 있어요. 2층에 가면 또 있어요. 감사합니다.